세상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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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차가 이렇게 바쁠 수가 있나요? 지금 퇴근 시간인가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계획은 새해 40분에 도착을 해서 사정을 조금 고치고 딱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시간이 걸렸어요 3시에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어제 오늘 또 보네요 꼴라 하이 진짜 4시에 딱 정각에 켰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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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원래 저기 뭐야 라이브를 뒤에 있잖아요 오늘 뭐야 몇이요? 10시에 있잖아요 근데 이따가 오면 뭐지? 차가 너무 많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좀 일찍 출발했는데 더 막히네요 오늘 오늘 메이크업을 좀 네 세게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을 좀 세게 해봤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을 좀 세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리꾸리한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뻐요 오늘 그 어반디케이의 허니팔레트로만 했어요 바비브라운 섀도우랑 그거 허니팔레트 맨 끝에 있는 진한 색깔로만 했어요 이거 토프 토프를 베이스로 깔고 여기 뒷부분이 있죠 뒷부분은 허니팔레트로만 했어요 사실 속눈썹이 속눈썹이 다 했죠 뭐 오늘 약간 좀 봄스럽게 입었는데 날씨가 안 도와주네요 여러분 아 정말 이거 이 위에 거를 여러분 작년에 산 거예요 작년 작년 봄에 샀는데 오늘 처음 입었어요 오늘 처음 입었어요 작년에 왜 못 입었을까 지금 지금 제 앞머리가 약간 거짓 존이거든요 여러분 거짓 존이어가지고 애매해요 이게 넘어가지도 않고 지금 애매하게 지금 여기 걸쳐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봐봐 너무 많이 길었죠 내 앞머리 이거 그 롤로 말아올려도 눈을 계속 찔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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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앞머리 내리는 거 좋아요? 아 근데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 그래도 계속 하고 싶었던 거 딱 했어서 저는 소원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더는 소원이 없어요 이렇게 한 번씩 앞머리 내리고 싶은 그 그 기간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때 자르고 나서 그거를 해소를 했고 이제는 좀 길러서 옆머리처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길러보려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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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에는 앞머리가 막 들러붙어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길러도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저는 안성 그 주소를 쓰는 게 그런지 어떤 그런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아 언박싱한 것 중에 이거 요새 이거 진짜 맨날 하고 있어요 절대 안 빼고 있어요 이거 실버여서 두드러기가 안 나가지고 두드러기가 안 나가지고 이거 맨날 하고 있어요 그날 낀 이후로 거의 안 뺐어요 한 번도 안 뺀 거 같아 마이 마미 러스 워 보컬? 오 땡큐 소 마치 땡큐 마미 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뭐해요? 부모님이랑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일 있으셔가지고 나가셔서 오늘 연락으로 같이 같이 사는데 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오늘 얼굴을 못 뺐어요 그래서 연락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죠? 아 밥 먹으러 가요 음 역시 외식 그래서 오늘 좀 차가 더 막혔나? 차가 엄청 억수로 많던데요 아 지금 해외 팬분들이 되게 많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시간대가 저녁인가? 딱 딱 밥 먹을 시간 그땐가? 아닌데? 잠깐만 지금 잠깐만 지금 어 what time is it now? 스페니쉬로도 한번 해볼게요 어 어 게오라 게오라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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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AM? 왜 안 자요? 어 오 마이 갓 나이 나이 아 진짜 왜 이렇게 잠이 없어요? 왜 안내줘요? Sleep, go to sleep, go to bed. Um, oh because we want to see you, oh my god, oh my god, me too, me too. Miss you. Thank you. Oh because of me? Oh my god, 내가 괜히 켰나 봐. 잘 시간인데. 잘 시간은 자야 돼요, 여러분. 잘 시간은 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차피 녹화된 거 올라오잖아요. 아 근데 라이브를 보고 싶지, 참. Okay, I understand you. It's okay. What is your plan tomorrow? Plan, plan. What is your plan tomorrow? I'm sorry, I can't speak English very bad. Difficult. Because I'm not sleeping. Oh, okay. Dallas? Uh, I wanna go Dallas. But. Hmm. My English is good? Thank you. Thank you. I just say thank you. And love you. You are a queen. Thank you. I'm your queen. Spanish? Oh, no. I can't. Oh, my teacher is Papago. Papago is very good teacher. Wait, wait. Wait, wait. Let's go home. Wow. When they rule the screen, they read the screen for Spanish. 진짜? 진짜? 파파고가 내 교수님 좋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파파고 파파고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이 조명이 더 이쁠 것 같아 그치? 너무 허연가? 허연 말구나 음 오케이 Today is English day Let's go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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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y I can't speak English and Spanish So I'm shy So pretty Thank you Thank you Today my outfit is spring Outfit concept is spring And flower Okay I'll show you my outfit Um Today I wear I wear I wear Um 저기 뭐야 Flower pattern blouse Sky blue and white and pink mix 여러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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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I wear 음 데님 데님 스컬트 데님 위디 스컬트 짜잔 And And point is 팔랑팔랑 Point is 밑에가 팔랑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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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hite sneakers 브라운 벨트 어 이렇게 뚜덕 소리가 나는 거야 덩 덩 덩 아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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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핫핑크 백 오 오 오 음 Today Today My concept is 상큼 지금 이게 뭐지? 그 뭐지? 그거야 그것 때문에 내 얼굴은 약간 이런 색이에요 이런 색 근데 내 얼굴은 컨 아 좀 심각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내 얼굴은 필터가 있어야 돼 My outfit concept is spring Because Korea is spring spring? 아 썸먼데 거의 음 와우 와우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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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Today 마이 메이크업 컨셉 is 섹시 지금 내가 뭐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아는 단어 얘기하느라 섹시라고 한 거지 약간 그냥 브라운 계열로 했어요 여러분 음 음 Yep 섹시 컨셉 섹시 컨셉 마이 래시스 쫑쫑 굿 이 래시스 is very good 음 음 음 음 내 립 오늘 내 립은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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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my date? Oh my god 뭐야 어디갔어 아 여기있다 약간 톤다운 핑크 3C 슬로우 클래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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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끝 마이 마이 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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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은 스프링 알록달록 음 옐로우 뭐야 이거 퍼플 민트 핑크 그리고 스키블루 음 음 음 스카이블루 핑크 레드 블랙 다크 그린 음 음 야 I matched I matched I matched I matched I matched I matched colors 내가 요새 컬러 매치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약간 컬러를 컬러가 있는 색 가방을 맨다든지 약간 요런 거 컬러 매치 I love color 매치 음 음 음 I'm not nervous I'm not nervous I'm not nervous I'm not nervous Why nervous 아 이 앞머리를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정말 이미 추워버리겠네 이 앞머리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안 넘어가요 이렇게 아 오늘 내 컨셉이랑 맞지 않는데 이거 머리 음 아 나 오늘 눈썹 왜 이렇게 하얘 보이냐 음 음 My favorite food is 떡볶이 Do you like 떡볶이? I love 떡볶이 여러분 저 머리 많이 길지 않았어요? 머리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길어 보여지? 머리 많이 길었네 Oh my god 아 근데 이거 자르면 또 또 이 길이가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자르는 거 떡볶이 I love 떡볶이 떡볶이 is very spicy You know that? 근데 음 음 음 음 아 오늘 아 오늘 화장 너무 잘 됐어 오늘 화장 진짜 잘 됐어 아주 만족이야 아주 만족 오늘 눈썹도 너무 잘 그려졌고 음 음 됐다 너무 하얘다 방금 그쵸? 어 My lashes Lashes 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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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Um Today Today My lashes is Bambi Hi Bambi Hi Bambi It's good It's good Kelly 바이브 진짜 Kelly 바이브도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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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Kelly 바이브 Good too Um Queen Good too And 또 뭐 있었지? 나 썼던 거 있었는데 I can't remember name Oh my god 저거 뭐였지? 음 저거 뭐야 어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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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Way All Good All Good You I know 모로코 I know 모로코 I want to go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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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s I think 모로코 feels good 그 모로코의 약간 그런 색감이나 모로코의 색감이나 이런게 너무 이쁘더라구요 약간 밤밤 때 있죠 여러분 밤밤 때 컨셉을 약간 모로코처럼 모로코의 그 나라의 컨셉처럼 했던 거예요 No BM teach you Englis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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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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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teached me But Um I can Myself What is your favorite color hair? Um Black and red I love red I love red hair color I love red hair color Yes Yeah I can do it 동생 동생 Your favorite day of the week My favorite day is 금요일 Friday 왠지 모르겠는데 금요일날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뭔가 그 다음날이 주말이어서 그런가 뭔가 그 다음날이 주말이어서 그런가 뭔가 일주일을 잘 끝낸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뭔가 일주일을 잘 끝낸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What is your favorite day? What is your favorite day? 아 이거는 공부 어렵죠 Oh it's today Oh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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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your favorite Mexican food? 어 그거 멕시칸 푸드 그거 뭐지? 멕시칸 푸드 그거 뭐지? 잠깐만 내가 생각하는 멕시칸 푸드가 맞나 그게? Wait Please 타코 Right? 타코 탁코 맛있죠? 타코 맛있죠? 타코 맛있죠? 맞아요 타코 맛있죠? 맞아요 타코 맛있죠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부츠가 온대요 여러분 제가 여름에도 부츠를 신고 싶어가지고 부츠를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여름에도 신고 싶어서 wait, please I bought boots because I wanted to wear them in the summer linen boots okay 보여줄까요? I will show you This is pretty This is good Very good 오늘 여기에 신었어도 이뻤겠다 오늘 이 룩에도 신었어도 이뻤겠다 아까워라 너무 오래 기다렸어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이거 This This I bought this 초점스 포커스 포커스 암튼 여름 부츠를 샀습니다 아 이게 린넨 소재로 된 부츠여가지고 아마 그렇게 막 덥진 않을 거예요 아 나 머리 묶으면 안되는데 아 아 나 머리 묶으면 안되는데 아 나 오늘 머리 완전 열심히 폈단 말이야 나 오늘 머리 완전 열심히 폈단 말이야 내 머리 묶은게 더 낫다 여러분 오우 영어는 정말 어려워 오 마이 갓 내 에너지가 다운 아 머리 묶으면 이렇게 아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반은 묶고 반은 풀까? 머리 묶은 것보다 머리 푼게 더 예쁘다니까 반을 묶고 반은 풀어야겠다 요렇게 이쪽에 보고싶으신 분들은 이쪽을 보고 이쪽에 보고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보면 되겠다 장난이에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상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요? 이렇게 보면 진짜 이상할걸요? 무슨 얘기를 할까? 나 점심 그거 엄마가 현미밥으로 유무초밥을 싸주셔가지고 그거랑 오리고기 조금 구워먹고 왔어요 아침에는 딸기랑 바나나랑 갈아가지고 그리고 주스, 스무디 해먹고 선크림, 비비크림 중에 뭐가 제일 나아요? 어? 모르겠어요 저는 비비크림을 안 발라가지고 안 발라가지고 아이라인 이스 굿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아주 쫙 빼버렸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아 여러분 내가 그거 보여줄게요 무슨 머리를 하고 싶었던 건지 하고 싶었었던 건지 하고 싶었었던 건지 wait please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바로바로 이 머리에요 어때요? 예쁘죠? I love this hair I want this hair 컬러 너무 예쁘죠? 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흑발 유지 한 표 나왔어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아요 초콜릿 아 여름이니까 염색해? 근데 여러분은 내가 이거 해서 만약 이상하면 이상해도 예쁘다고 해줄 거잖아요 AA 때는 완전 블랙인데? 여러분들 다 예쁘다고 해줄 거잖아요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 안 이상할까? 아 미치겠네 어떡하지 아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그러면 우리 6월달 전까지만 고민해보자 어때요? 나 오늘 뭐 거의 어깨 깡패인데 그치 머리는 또 금방 자라게 근데 여기까지 길렀는데 또 이게 끊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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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오 마이 갓 생각도 하지마 이것도... 아 오늘 브이라이브를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이 시간대가 그런 건가?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없음 아! 내가 흰색 난방을 샀다? 그거를 근데 되게 오래 기다렸다 근데 나한테 사이즈가 너무 큰 거 있지? 그래서 반품을 했었어 거의 미니 원피스던데? 너무 이뻤는데 그게 약간 그게 거기 메이드 제품이어서 여기 자수로 이렇게 특별하게 D라고 적혀있어가지고 예쁘거든? 이 빨간 가디건이랑 같은 브랜드야 여기 디어리스트 아! 그래서 너무 이뻤는데 못 샀어 괜찮아 더 이쁜 거 찾으면 돼준 그리고 이제 더워져서 못 입을 거 같아서 나중에 사려고 아니 미니 원피스는 약간 짝 갈라붙어야 예쁜데 그런 큰 난방은 너무 크게 입어도 별로 안 예쁘더라고 나는 나는 그런 박시한 게 그렇게 잘 안 어울려서 다음에 더 이쁜 거 찾으면 그때 입으면 되지 뭐 거의 무릎까지 왔어 그건 좀 심각하지? 그건 좀 심각한 거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쿨하게 반품했어 미련을 버려야겠어 엄청 길어 진짜 나 머리 할까? 아 이 얘기 그만 그만 이 얘기 그만 해야겠어 진짜 하.. 진짜 얘들아 드디어 나의 고구마가 왔대 어? 시리아 조용히 해 나의 고구마가 드디어 도착했대 아 내가 고구마 이거 진짜 고구마가 너무 빨리 품절이 돼가지고 이거 못 사고 했었거든 고구마를 내가 3kg를 샀어 하.. 스윗포테이토 아이바웃 스윗포테이토 아이바웃 택배 일주일에 몇 개씩 받냐고요? 많이 안 받아요 이게 하루에 몰릴 때가 있어 그게 어떻게 딱 운 좋게 하루에 몰릴 때가 있어 그리고 내가 에이블링크가 촬영하면서 와 진짜 택배 진짜 택배 지옥 한 40개인가 50.. 아니 40개가 뭐야 아 40개 정도 되는구나 와 진짜 그게 매일매일마다 택배 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진짜 오마이갓이었어 그것 좀 힘들어서 솔직히 택배 받는 게 완전 택배 지옥 아 진짜 택배 기사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 어머 오늘 하트가 백만.. 잠깐만 잠깐만 백만이 넘었네요 오늘 무슨 일이지? 마이.. 마이 잉글리시 이즈 퍼니? 아 택배 아저씨들 진짜 택배 기사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 날씨도 더워지고 막 이럴 땐데 그 무거운 거를 맨날 우리 집 앞에 해주시고 잠깐만요 스케줄을 잠깐만 스케줄을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축하해요 백만 하트 여러분 고마워요 일찍 오게 잘한 것 같아 나 회사에 나 집에 혼자 있었거든 그래서 조금 쓸쓸했는데 이거라도 하니까 이거라도 하니까 좀 재밌다 아 이거 상처 언제 없어질랑가 어? 마이 잉글리시 이즈 굿 오! 저 따라서 메이블린 틴트 샀어요? 메이블린 틴트도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로레알 로레알 립글로스 몰라요 이거 제가 자다가 긁은 것 같아요 막 빡빡빡 긁었나 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요일까요? 오! 정말 좋아요 잘잘요 네, 정말 행복해요 오늘 속눈썹 예쁘죠? 오늘 속눈썹 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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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혔어요 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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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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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속눈썹 잘 붙이는 팁? 사실 저도 잘 못 붙여요 근데 오늘은 좀 한방에 잘 붙여졌거든요 일단은 뷰러를 너무 내 원래 속눈썹에 뷰러를 너무 세게 해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이렇게 붙어버리더라고요 살짝만 이렇게 자글자글 올려주고 그 다음에 풀을 꼼꼼하게 잘 붙여요 풀을 꼼꼼하게 잘 발라준 다음에 이 앞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찝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런 속눈썹 찍기 있죠? 이걸로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붙이면 잘 붙였어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도 잘 그리는 방법이 내가 원래 아이라이너만 그리면 눈이 감겼거든 근데 이렇게 솔이 이렇게 생겼잖아 브러쉬가 이렇게 이 모양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해서 하면 아주 잘 그려지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잘 그려지더라고 잘 그려지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가 인생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찾았어요 진짜 이거는 아니 이게 원래 유명했었더라고요 이 브러쉬가 원래 유명했던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원래 쿠션만 좀 많이 자주 쓰다보니까 잘 몰랐는데 쿠션을 이제 이렇게 써도 막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맥 브러쉬를 샀어요 191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샀거든요 그게 약간 미술붓처럼 생겼어요 납작해가지고 근데 진짜 밀착도 잘 되고 얇게 발리고 얇게 발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션 있죠 이 쿠션 이거 안에 이 내용물에다가 브러쉬를 묻혀요 저는 저는 이 쿠션 거의 인생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묻혀가지고 얇게 바른 다음에 퍼퍼를 이렇게 막 두들긴 다음에 그다음에 이 메이크업 포에버 이 제품을 브러쉬로 이런 브러쉬 있죠 이런 브러쉬 이런 브러쉬로 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 완전 좋았어 그래서 피부가 지금 하나도 안 무너짐 진짜 하나도 안 무너짐 속눈썹 원을 아주 잘 붙였어 피부가 요새 진짜 좋아졌어요 내가 이번에 그 또 그 뭐야 이번이 아니지 한 달 전인가 두 아니 2주 2, 3주 전에 내가 바꿨단 말이야 앰플이라는 거 크림을 다 써가지고 근데 이번에 바꾼 그 브랜드가 내 피부에 정말 잘 맞더라고요 지금 배터리 몇 포냐고요? 누구 이거? 이거 이 핸드폰 배터리? 이 핸드폰 배터리는 아주 충분해요 알겠죠? 저는 저거 몇 포냐고요? 웃자 글쎄요 다른 멤버들은 아마 뭐 준비하고 있거나 본인들이 할 일을 하고 있겠죠 근데 오늘 진짜 많이 봐주신다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하처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쵸 오늘 진짜 빨리 올라가고 있죠 음? 그런가? 어제랑 너무 다르긴 하지 내 비주얼이 어제는 진짜 좀 심각했지 그래서 오늘은 뭘 이렇게 바르고 오니까 저도 제 얼굴 보기가 좀 편하네요 아 솔직히 어제는 좀 아니었다 어제는 조금 내가 봐도 아니였음 그쵸 아 아 이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새 아침에 여러분 원래는 제가 아침 밥을 챙겨 먹었거든요 상을 차려 먹었어요 현미밥에 집에 있는 김치에 뭐 계란 올 샐러드 올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좀 건강한 식으로 했는데 뭔가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좀 스무디 같은 거 좀 가벼운 거 과일을 먹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인가 일주일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원래 밥 먹었었는데 일어나서 이제 좀 프레쉬한 걸로 먹고 싶어가지고 딸기랑 바나나 아니면 뭐 프로틴 가루를 거기다가 넣고 아몬드 밀크랑 그냥 우유랑 조금 섞어가지고 갈아 먹으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가볍고 그래서 아침은 이제 그걸로 먹고 점심에 조금 든든한 걸로 먹어요 현미밥이나 뭐 그런 거 현미밥 뭐 고기 샐러드 약간 이런 걸로 그리고 요새 닭가슴살 브랜드에서도 순살 고등어나 순살 생선이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켜서 먹어보려고요 먹기도 간편하고 일단 순살이다 보니까 아침에는 그렇게 먹고 저녁은 좀 더 가볍게 아침이랑 비슷하게 뭐 갈아 마신다든지 아침이랑 비슷하게 뭐 갈아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그렇게 먹고 있어요 레드몬 활동이 끝나고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급하게 빼면 나만 힘드니까 왜요? 현미밥은 먹어도 되는데? 현미밥은 근데 그렇게 그걸 먹어야지만 나중에 요요가 안 올 텐데 근데 뭐 나보다 더 잘 아시겠죠? 만약에 뭐 헬스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선생님이라든지 맛난 거는 이미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솔직히 양심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끼는 꼭 쌀을 먹거든요 예전에는 탄수화물을 제가 너무 안 먹어서 힘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탄수화물을 꼭 먹어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막 살이 엄청 찌지 않아요 꼭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식단을 하려고요 나만 나중에 급하게 빼면 힘드니까 그리고 건강을 챙겨야 돼요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힘들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먹고 싶은 걸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먹고 싶은 걸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역시 탄수화물을 먹어야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비타민은 잘 먹죠 비타민은 과일로도 섭취하고 영양제로도 섭취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올리브오일을 챙겨 먹거든요 캡슐로 된 거 그거를 챙겨 먹고 아침 뭐 과일 스무디 먹고 저는 과일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과일은 절대 빼먹지 않고 먹어요 이제 다 주무시러 가나 보다 코스트코 가서 얼린 딸기를 사가지고 와요 항상 저희 엄마도 잘 챙겨 드시기 때문에 디콕 라이브 스포 있냐고요? 오늘은 그냥 재밌게 노는 날입니다 아 왜 여기가 아프지 여기 떨어졌나 봐 내가 아까 잘 못 붙였나 보다 라이브가 끝나면 제대로 붙여야겠어요 집콕 라이브 여러분들도 집콕 하면서 봐야 될 라이브 아 빨리 고구마 먹고 싶다 noises 집콕 라이브 어디서 보지? 오마이갓 집콕 라이브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 아 오케이 SNS에서 한대요 SNS에서 볼 수 있대요 여러분 SNS를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집콕 라이브 봐주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알려줘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TOP3 나는 슈퍼콘 슈퍼콘 초코맛이랑 그 다음에 뭐 좋아하지? 요맘때 요맘때 좋아하고 더위사냥도 좋아하는데 나 더위사냥도 좋아하고 빵또아도 좋아하고 또 뭐가 있지? 좋아하는거 맞네 아이스크림을 잘 사먹지 않지만 가끔 먹고싶을때는 꼭 사먹어요 안그러면 그때 안사먹으면 계속 뒤에 생각나가지고 메로나는 잘 안먹어요 생글탱글 생글탱글 대박 나 그거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 내가 외할머니에 놀러갔는데 외할머니가 뭐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뭐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 슈퍼있거든 되게 오래된 슈퍼있는데 거기 이제 리뉴얼 되기 전에 가가지고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사주셨는데 그때 내가 먹는게 생글탱글이었어 그때는 생글탱글이 350원이었나? 500원이었나? 350원이었나? 아무튼 그럴거에요 그거 여름에 먹으면 진짜 시원하고 맛있잖아 그치? 보석거도 대박 보석거도 요새가 잘 안보이던데 맞아 완전 추억의 아이스크림이야 빠삐코 그것도 맛있는데 카페오레인가? 카페오레 그거 되게 맛있잖아요 그거랑 저거 뭐야 그 막 그거 뭐야 메가톤 메가톤밥 그것도 맛있고 맛있겠다 초코포즈도 맛있잖아 보석밥 진짜 옛날에 엄청 먹었는데 그 안에 씹히는게 너무 맛있어 맞지? 맞지 맞지? 메가톤밥 진짜 맛있어 캐러멜 맛 내가 보니까 캐러멜 좋아하더만 마카롱도 솔티 캐러멜 이런 맛 좋아하고 솔티드 캐러멜 난 진짜 좋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 단짠의 조합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난 짠을 그렇게 좋진 않지만 단짠의 그 매력은 정말 대박인 것 같아 맞지 맞지 알지 알지? 요새 아이스크림 다 쬐껴 해줬구나 OMG 비비빅 대박 나 비비빅 엄청 좋아해 나 비비빅 짱 좋아해 비비빅 짱이야 비비빅이 제일 구수하니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솔티드 캐러멜 대박이에요 난 그 초콜릿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마카롱도 좋아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다 작아지는 거야 요새 콘들도 작아졌던데 콘들 콘들도 되게 작아졌더라고 아.. 아쉽다 옛날이 그립다 옛날에 막 아이스크림 150원 250원이면 사먹었었는데 그리고 투게데도 옛날에는 비쌌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비싼 것도 아니었어 지금 투게데도 한 통에 5천원이고 6천원이더만 근데 옛날엔 3천원이면 샀었단 말이에요 진짜 그때는 아이스크림을 4개 사먹어도 1천원이었는데 250원이었어요 동네 슈퍼 가면 동네 슈퍼에는 몇 개 세트로 해가지고 뭐 4개에 1천원 이런식으로 팔았는데 요새는 꿈도 못 꾸지 아.. 정말 요새는 1천원이 안 비싼거라니까 아.. 점점 비싸지고 있어 맞아 엑셀런트 고급 아이스크림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뭐 그게 고급까지는 아니지 옛날에도 그냥 그 콘 아이스크림 그거 사는 것도 1천원, 700원, 800원 이렇게만 샀었는데 요새는 막 2, 3천원씩 파니까 너무 비싸거지 팽이빵이는 우리 세아의 최애 아이스크림 스무디 뭐가 제일 맛있냐고? 어.. 나는 딸기 스무디 딸기 바나나 스무디 예쁘고 잘생긴 사람 보면 소리질러 와 복숭아 맛있겠다 복숭아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원래 우리 3월달에 유럽투어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스쿠르바는 별로 안좋아요 3월달에 유럽투어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럽에 가서 입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를 다 적어놨었었거든요 입고 싶은 옷들도 사고 막 이랬었어요 가서 사진 예쁘게 찍어서 업로드 하려고 그랬던 그 바지를 내가 오늘 갖고 왔잖아 이런 가죽바지예요 이런 에나멜 가죽바지인데 이거를 내가 유럽 파리 가서 꼭 사고 아 입고 사진을 찍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거를 오늘 입어요 오늘 입으려고 갖고 왔어요 이따가 이거 안 입고 갈아입으려고 다시마? 다시마? 아니야 다시마 아니야 이거 멋진 거란 말이야 다시마라니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지금 입기에는 조금 더워요 이 안에 덧대져 있는게 있어가지고 통풍이 안되더라고 그렇지만 이뻐 이쁘면 됐지 뭐 내가 다른 화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 지금 이렇게 볼때는 이렇게 볼때는 어? 안녕 소빈아 이렇게 내 화면 볼때가 더 밝게 나오는구나 내가 나를 보고 있어 지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뭔가 쑥스럽다 뭔가 쑥스럽다 와 한 시간이 지났구나 한 시간이 벌써 후딱 지나갔네 한 시간이 벌써 후딱 지나갔네 오늘 좀 밝은 옷을 입어서 얼굴이 더 환해 보이나봐요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I hate hot coffee. I hate hot coffee. I can't drink. I hate hot coffee. I hate hot coffee. 맞아 나 얼주가야. 그치 지금 이 네일을 네일 색깔을 잘 선택한게 내가 요새 입는 옷들 색깔이랑 비슷해가지고 더 찰떡인 것 같아. 아 나 여기 앞머리가 자꾸 자꾸 따가워. 잠깐만요 들어. 잠깐만 사라질게. 지금 따가워서 집중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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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아. 목걸어. 아, 어떡해. 얘들아, 나 눈물이 나 나 좋아하는 음식 나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눈썹을, 눈썹이 자꾸 찔려가지고 망쳤어 이게 팍 나와버려가지고 망쳤어 여기였대, 아직 내 손 지금 진짜 더럽다 figured, 내III Digi 아 눈이 막 찔려서 아프네 achusett 난리 나왔어. 이거 봐봐. 이거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야 덧대기 쉬우니까 마를 때까지 기다려보자. 요즘 세아랑 어떻게 노냐고요? 맨날 그 뭐지? 옥토넛 하자 그러고 까투리 하자 그러고 그냥 똑같아요. 맨날. 세아는 맨날 똑같이 똑같은 장난감 가지고 노니까 다를 게 없어요. 말라라 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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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필터 켜져 있어요. 어 아니요 저는 민초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초코가 좋아. 나 세아랑 닮았다는 말 진짜 많이 들어요. 내가 세아 엄만 줄 알아요. 세아 안고 있으면. 나도 피스타치오도 별로. 민초도 별로. 진짜 맛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거 앞에를 커팅을 잘못했나 보다. 내가 이거 앞에를 커팅을 잘못 했나 보다. 내가 이거 앞에를 커팅을 잘못했나 보다. 아 진짜 내가 앞에서 붙여서 그렇구나 아 참나 민초맛 떡볶이가 뭐야? 이상해 생각만 해도 민초맛 떡볶이 나는 죽어도 안 먹을 것 같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나중에 처리해야겠다 나중에 처리할게요 이거는 지금 절대 하지 못해 지금 절대 못하니까 이따가 다시 하는걸로 이따가 또 오늘은 1시간 반만 할게요 오늘 저는 뒤에 또 일정이 있거든요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뒤에서 뒤에 일이 오늘 좀 비지 데이에요 비지 데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갑작스럽게 켰나요? 아 갑작스럽게 켰죠 어떻게 보면 4시에 하겠다고 갑자기 켜고 근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제 브이라이브를 봐주시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중앙부터 붙이고 오케이 제가 한번 다음에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실패 아 오늘은 앞에만 실패야 뒤에는 너무 잘 붙였어 내가 왜 나는 항상 앞에가 이렇게 이렇게 숙쇼하게 으 allerdings 아 내가 앞을 컷팅을 잘못한 거 같아 앞에 컷팅을 내가 너무 잘못한 거 같아 몰라. 괜찮아. 티 별로 안 나지? 필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지막 10분은 좀 귀엽게 해봐야겠다. 너무 귀엽잖아. 근데 머리 위에 나비가 날아다녀. 여러분 봐보세요. 내 머리에 지금 버터플라이가 날아져요.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너무 웃기다. 버터플라이. 그리고 이거 좋다. 나는 하와리 온 것처럼. 하와이 가보신 분. 아로하. 하와이 가보신 분. 하와이 어때요? 내가 눈 깜빡일 때마다 이 꽃이 움직이네. 하와이 가보신 분. 여보가 하와이 가보신 분. light lips. 그다음에 힐 Leaf Heart RержOLD 1. 말아yeIES disciplined. 잘해봐 금요일에ס. 우Comm. ㅋㅋㅋㅋ Milli 있는데요. 환불 meio색 밖의 이곳을 € 1% oم Lightningset. 안녕 꿀벌? 집 밖에 비 와요? 날씨가 날씨가 꾸리꾸리 하다 했어 이렇게 좋은 날에 왜 비가 오고 난리야? 나 보라색 잘 어울려요? 한국 말고 하와이 하와이가 비가 온다고 오전 날씨 진짜 좋았는데 아 나 고구마 먹고 싶다 갑자기 빨리 오 이것도 대박인데 하트 하트 이렇게 하면 하트가 이렇게 나온대요 나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색이 나한테 더 잘 어울렸더라고요 나는 하늘색도 별로 안 좋아했고 보라색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내가 쿨톤이어서 하늘색깔이 얼굴 너무 잘 받는 거야 하 진짜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하 하 오 이거 재밌겠다 저녁이요? 몰라요 배는 배가 슬슬 고파오기 시작했는데 저거 뭐야 별로 땡기는 게 없냐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돼 오늘 화장했기 때문에 팔자졸로 생길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다 드세요 여러분 이거 다 드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 교촌 맛있겠다 아 교촌 나 먹고 싶었는데 교촌 말고 이거 먹어요 앙버터 빵? 앙버터 빵 맛있겠다 빡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입 열 때마다 자꾸 뭐가 막 튀어나오네 이거 안 되겠다 말할 때마다 귀여운 게 뭐가 있으려나 아니야 이거는 별로야 아 이거 해야겠다 나 나와 나와 아니 외국분들 아마 다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음 음 음 thank you so much everyone 여러분, I say bye-bye, I say bye-bye, it's time to go. 자, 제일 맘에 들었던 거, 난 하와이, 난 하와이가 제일 맘에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뭘 하고 있을 거야.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1시간 반이나 했잖아요. 이따가, 이따가, 또. 이따가 또 봅시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저의 주제 없는 브이라이브. 주제 없는 브이라이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켠 브이라이브인데, 또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날 갑자기 또 이렇게 찾아올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재밌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따가, 저기, 집콩 라이브에서 봐요. 알았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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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Bye,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